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톱에 해당하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수사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늦은 감이 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아마도 선관위의 투톱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녀 특별 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표를 내고 나가면 수사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덕을 본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집요한 그런 취재가 뒤를 따르고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니까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스스로가 자체 조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다. 이러나마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고 자녀를 특별하게 대우해서 본인이 결제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특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게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결국은 선관위 투톱은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박찬진 씨입니다. 박찬진 씨고 송봉섭입니다. 송봉섭 이 두 사람이 이제 수사의 아마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검찰 수사가 있어야겠죠 경찰 수사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서 이러면 5월 31일 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수사의뢰하면 하는 거지 뭘 그걸 검토합니까 박찬진 씨가 무슨 왕족도 아니고 지금 이게 이시 왕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지 않습니까 이시 조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반상이 다 철폐가 됐지 않습니까 상놈도 없고 노비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죄를 지었으면 전직 장관이든 전직 차관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당연히 수사를 받고 여러분들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뭘 검토하기에는 검토하는 겁니까 선관위 전 현직 고위직 인사의 자녀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위원회는 내부 조사 결과 박찬진 총장과 송봉섭 차장이 자신의 자녀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슨 배제하기 어렵기는 어렵습니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는데 그 정도 사람이면 본인이 결제해서 자녀를 중간에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누구분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마치 참새와 같아서 눈앞에 이익의 골무라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또 본인들이 재직을 해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근무하는 것이 공무원 무슨 꿀단지하고 같은 거죠 일은 편하고 성진은 빠르고 그러니까 대우는 받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에게 크게 언덕을 받은 그런 정치인들이 두루두루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 무난하게 잘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 건 때문에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고되고 손해를 보는 뜻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발을 정자처럼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지금 수사에 될 것이고 지금 언론들은 악을 쓰고 선관위의 자녀 특별채용 문제에 집중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조작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반복적으로 해 와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 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도지사도 뽑고 광역시장도 뽑고 시장군수구청장도 뽑고 기초위원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그런 일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좀 제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거는 그냥 코끼리 비스켓 같은 그런 사건이고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역들이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무를 직접 안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들이 몰랐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책임자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체 조사 결과 수사로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전직하고 현직이랑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들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거죠 현직에 있을 때는 본인들이 힘을 가지지만 권력의 끈이 끊어진다 싶으니까 다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채용에 관련한 일부 선관위 직원이 채용된 해당 직원의 아버지가 선거 관련해 현직 고위직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러분들 이게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 조직인데 누구 집 자식 가장 보스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이번에 경력직에 채용했더라 바다하게 소문이 났겠죠 법정 문제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차장 이딴 의혹에 대해서 전혀 코멘트를 하지 않다 코멘트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그것이 불법이고 비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테니까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5월 30일 자신들의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묵묵부답했다 묵묵부답 전혀 여러분들 발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박찬진 총장과 송봉섭 차장은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돌며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끈떨어진 여러분들 보스라도 다 예인을 차렸겠죠 박찬진 총장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어서 여권의 선관이 흔들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 회의 내용은 전달받으셨는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옮겼다 할 말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제서야 정신이 좀 들겠죠 송봉섭 차장은 의혹에 관해 묻자 노코멘트 하겠다 그렇게 짧게 답했다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분출하기 때문에 한 몇 사람 정도를 속재양으로 삼아가지고 이번에 난국을 그냥 피해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식 있는 국민들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이른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문제를 2017년부터 7차례에 걸쳐가지고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것을 바로 주도한 사람들은 현재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분석에 의거하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이번 사안을 통해서 적당하게 자녀 특별 채용권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시민들은 다 이미 예견했습니다 3만 3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용 해가지고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자녀 특제 입학 5월 25일입니다 한 5일 지났죠 사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때 여러분들 시민들은 충분하지 않다 96%가 나온 겁니다 공병호 tv에 설문조사용 하시는 분들이 대표성은 없겠지만 3만 3천 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96%가 당신들 그냥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당신들 수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핵심 사안은 사전특처의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 특혜 채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5월 30일 날 어제 노동놈들 오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지금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박찬진 사무총장과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선거 조작 사례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찬진 사무총장이 단독 여름 지휘봉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에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밝힌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오건을 꼭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오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자식들의 앞날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도한 범죄에 맞서서 항의하고 이것을 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대통령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여당 의원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민초들입니다 나라를 살립시다 선거를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